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춥죠? 네 너무 추워요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차가 이렇게 많이 와켜서 몰랐네요 너무 죄송해요 네 속으로 괜찮다고 하고 아니 겉으로 괜찮다고 하고 속에서 이래고 있는 거 아니죠?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늦어서 죄송하다 거짓말 이 매체분 발랐나 아 신발 반가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저희는 후보도 꿈도 안 꿨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바뀌어질 줄 몰랐어요 아니요 멍 때리고 있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와 얘 영상 찍었는데 영상 보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일이 딱 발표돼서 저희가 딱 되니까 어 뭐야 이러고 처음에 이랬어요 그냥 딱 그 점수 올라가는 거 보고 에이 안 되겠다 이랬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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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가 1등이야 나이트메어 좀 해주세요 네?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좀 해주세요 네 마크 형이 좀 있다가 끝나고 보여준대 나 나이트메어 왜 게임으로 들었지? 아 저 나도 게임가 뭔지 알지? 그리고 그리고 되게 메이플스토리 전징 그 뭐야 어 나 그래서 마크 형한테 게임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아 나이트메어 지금 갑자기 게임? 어 나이트메어 괜찮았어요? 마마? 네 솔직히 우리 무대 여기서 얘기할게요 네 잭슨 나오기 전에 빨리 얘기할게요 우리 무대 원래 더 더 멋있었어요 원래 우리 롤러바에 앞에서 불렀잖아요 원래 그 안에서 안에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명씩 부를 때 이제 그 이렇게 쳐준 거예요 원래 근데 갑자기 아 된대 고장 났대요 네 갑자기 거장 났어요 우리 대기하고 있었는데 금방하다 빨리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네 이미 그 박스 안에서 스탠바이 다 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유리 문제 생겼다고 불 안 켜진다고 앞으로 나가라요 아 우리 그것 때문에 어제 새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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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까지 3시 40분에 끝났어요 3시 40분에 끝났어요 아쉽네요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요 마크 형 도는 거 맞죠? 네 카메라에 딱 잡혔죠 역시는 역시 그거 안 잡혔으면 여러분도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빠밤하우스 우리 다 웜차고 있는데 관객사 관객사 빠악! 무대 전체사 빠스 진짜 그랬으면 저희도 모니터를 하면서 아 밥이라고 하던데 무슨 말 하지?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박진영 씨요? 아 아 나 진영이 어디가 없는데 나는 갑자기 PD님 얘기가 하는 줄 알고 아 아니요 김장 김장을 했다고요? 네 김장 심사 하셨어요? 심사요? 아니요, 배가 좀 고픕니다. 아, 왜? 괜찮아요.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려. 여러분의 사랑! 저는 한국에 돌아왔으니... 뭐하세요? 오랜만에 스쿨푸드를 또 먹어볼게요. 민자가 한 명 나타났네요. 자, 인사할게요. 자, 둘, 셋! 고맙게릿! 고맙게릿! 안녕하세요, 고맙습니다. 레츠고! 여러분,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. 교통편이... 미안해요, 여러분. 교통편이 생각했던... 나 알아봐. 네? 네, 노력해보겠습니다. 말해! 저희가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생각보다 늦어졌네요. 1. 2. 2. 2. 3. 3. 3. 4. 5. 5. 5. 5. 5. 그런 걸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기분은 어때요? 보고 있으면 되게 귀여우세요 일본 무대 준비 얼마나 있어요? 마마? 마마요? 제가 그게 시간이 없어서 한 3일? 근데 그렇게 잘 할까요? 일본 거는 하루만 있어요 아 파타스테 베이비요? 네 바운스랑 그거는 한 1시간 하루 아니에요? 두 명 무대 잘하더라 두 명 무대 잘하더라 원래는 저 관람하러 갔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이거 할 때 그냥 약간 약간 그 어슬렁 어슬렁 하는 맛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신나가지고 재범이 형 끼 부리는 거 맞죠 여러분?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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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아이돌입니다 아 그거 해줘 이렇게 이거 그냥 그냥 옆모습 그 옆모습 말 쳐들고 옆모습 펼치지 이렇게 아 저기 박진희 형님 한 번 어떠세요? 그냥 여기 제대로 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실되지 않은 팬과 얘기 못합니다 아 relatives 응? 네 이게 저 입고가 다 다들 식사하셨어요? 네 어땠어요? 아쉽네요 저 먹고 왔어요 사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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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맛있었어요?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? 좋아하는 반찬이요? 저는 고기 반찬 좋아해요. 그리고 해산물 좋아해요.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저기 조심 좀 지켜주세요. 저기요. 저기요. 쫓다니고 나요. 외로워요. 왜요? 어휴, 안 들어. 혹시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가면? 빨리 가세요. 아니, 아니에요. 그냥, 그냥 궁금해서. 그냥 화장실을 가면? 그냥, 어. 가는 거 아니고 그냥 가면? 이렇게. 네? 아니, 아니, 아니. 안 참아. 궁금증. staffing. burn. 아, 굳이. 원래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압축이라고 알아요 여러분?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끼리는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매점 가서 동갑내기를 사면 동갑내기라고 그 유명한 햄버거가 있었어요 그걸 사면은 거의 압축을 해서 반절을 먹어내는 아니 아니 다는 아니고 왼손이라 그래요 왼손이라 그래요 왼손이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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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shake 왼손이얼 왼손헷 저기요 잠깐만 좀 조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그냥 박자에 맞춰서 하면 안 돼 그 마지막 네 번째 에효는 좀 빨리 들어가야 돼 에효 에효 에오? 뭐가 있을까 또? 고마워요. 크리스마스 수송? 코트 입고 싶은데 코트가 따뜻한 코트가 없어요. 다 버려가지고. 캐롤 뭐 있지? 네? 보풀이 너무 심해서 수송 불가해서 크리스마스! We're eating! I feel like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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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I were turning in outside, yeah I'm falling around in ecstasy, so don't stop me Here's K System Is there you go? When you were going to the old Fast Then I would have fun 별이 빛나고 잠수 풀고 그랬지 More more with you 난 사랑했는데 Fail 그런 건 한때지 We were in love 잘 봐! 무슨 곡 지날 거?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지저런 포우의 길에서 나를 가지고 가죽 못하게 원래는 진짜 이렇게 왜 이렇게 잡았다 왜 이렇게 잡았다 왜 이렇게 잡았다 오우 번호 뽑겠습니다 막 형 번호 뽑겠습니다 막 형 번호는 33번이요 오늘 되게 41 4 4 4 5 5 5 5 1시간이요 아잇 1시간 반 잤어요 그냥 그 형으로 잘 거 같아서 4 9 5 5 5 6 5 5 6 6 9 5 5 9 5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뽐뽀, 저게 랩 해드릴게요 JYP 랩인데 오늘 밤 12시 모여봐 다 같이 우리들은 VIP 걱정마 우리 JYP 줌하지마 줌 방금 밀고 팍 이렇게 됐는데 카메라만 보여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가 팍 오늘 밤 4시 뭐하지? 심심하단 은하 은하 아 바깥에 아 귀여워 아니야 사랑과 행복해 빛나지마 나를 잊어줘 믿고 사랑해줘 우리를 잊지마 나를 흘러내 괜찮아 아프잖아 내가 전혀 하지 말고 전혀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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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오줌 많이 들어왔는데 어떠다 어떠저해서 나는 널 가질 수 없는 형편없는 남자 자기의 예 진짜 꿈이 아 그러면 발표한대요 오 열 번입니다 예 네 약간 별로 안 깊어 보이는 열 번 잠시만요 아 왜 됐댔 거야 이런 거 있죠 당신 내가 속말 그러니까 한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공개되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약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현생에 바빠서 바운사의 두 네? 작업하소를 바꾸잖아요 오 네 뱀맨 고마워요 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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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뱀맨 완á 소비 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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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러면은 변맵 다음에 일단 한 드라이벌 같은 거 하자 차인데 너한테 한 한 대 밖에 잠깐 화장실 좀 나 불을 너무 많이 마셔 안 그래도 변맵 다음에 너 나랑 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하자 나 빌딩 홈 이렇게 홈 아니 땅 땅 어때 땅 강남땅 이렇게 부탁해 기억나 하나의 우주였던 어? 꿈이었다 기억나 하나의 우주였던 우주였던 두 눈동자에서 쏟아져 썼던 무한의 별들이 만들었던 꿈에 강을 건너며 미소짓던 어린 날의 아 그 형이 저런 옷을 입고 왔나? 아 유겸일 거 아니에요? 아 유겸일 티셔츠 쓰구나 아유 제법아.. 제법아 집에 청소 다 하고 왔어요? 청소 다 하고 왔어요? 아 부분 청소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전 좋아하세요? 예? 저는 전을 좋아해요 전 아아 아아 빨리 신단 김치전을 제일 좋아해요 안 해줄 거예요 해물전은 대략 못 먹고요 일단 파전 김치전 파전 좋다 감자전 우리 아버님 아 감자전 좋다 다 좋은데 전 요즘에 많이 배고프지? 안녕 나 요즘 배고파가지고 아 목불봤어 정말 배고파서 육전도 먹고 싶다 나도 배고파 네? 아침 만들어야겠어 저요? 어 형이 얼마나 덕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나리 해줘요 어 형 또 먹어? 새벽에 막 활동 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형 많이 먹네 저번에 한번 방송하고 그 산업하고 나서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거 많이 달 텐데 이러고 말해서 아 아 바로 이렇게 내가 났어 덩가리는 내가 해야지 한번 네? 네일타임? 진짜 웃겨요 저 웃다 죽을뻔 했어요 아 아 네일타임? 네 어 어 게스트가 키포인트예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저번 방에서 시청을 하는 게 키포인트? 근데 난 그때 그때 제일 재밌었어 네 진짜 그때 제일 재밌었어 이게 네가 처음 안 나오죠 혼자 영재가 좀 불쌍해요 저는 그때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보면서 그냥 아 참 안쓰럽다 비밀 라는 생각? 네? 네 난 내 비밀 아 아마 나 네 입고 입고 살 때쯤에 알게 될 거예요 어우 저는 댕댕 깜짝 놀랐어요 잘해야 돼 나 이 절 처음 들어봤어 이거 이 절까지 있어? 아 그래? 다 먹을 거 없잖아 아 아 고나리 오늘도 네 밥 먹었냐고요 그만 밥 먹고 약 먹어야 돼 약 먹고 오면 너무 졸려요 약이 좀 쎄요 약이 좀 쎄요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일어나요 올 줄이야 아 그러면은 인사를 어디 가야 돼요? 어디 저 끝나고 작업하러 가야 돼요 네 어디 가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그래도 좀 길게 하지 않았어요? 어디 가야 돼요? 올티 그냥 어디 가야 돼요? 올티 개인적으로 어디 가야 돼요? 올티 나도 다시 갈게 네? 한국 개냐고요? 고시 아 한국이죠? 고시리 원 예 세븐 월로 세븐 월로 세븐 월로 세븐 월로 세븐 월로 월로 투 스크 가야겠다 가야겠다 막초야 랩 해줘 제 거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인사 여러분 그럼 막차 끊겨요 네 여러분 오늘 좀 늦어서 미안하고 네 정말 미안해요 네 다음부터 교통편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사할까요? 자 둘 셋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여러분 안녕 조심히 가세요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내일 저희 아주 하루 approxim té urgency 트 пал